그 청문회도 지금 파행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자료도 안 내고 자격도 없고... 근데 윤석열 대각 전원 부적격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실제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언론 보도, 중도적인 매체에서도 19명 명단을 비서실장까지 하면 지금 20명이 발표됐는데요, 장관급이. 전원 비리 의혹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전원 특혜 의혹, 전원 갑질 의혹. 벌써 여러분 한덕수부터 도대체 김현장으로 또 뭔 짓을 했길래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법니까, 20억 안팎을. 최근에 현금으로 몇십억을 벌였다는데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건지, 민중을 배반한 건지, 정부가 있었을 때 기밀을 누설한 건지, 어떤 노비를 한 건지, 이것부터가 벌써 그런 사람 총리할 수가 없고요. 배신의 아이콘이고. 한동훈 여러분 보세요. 외국가 때에서는 벌써 사퇴했습니다. 탈세가 걸렸고요. 그 탈세라는 관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습니다. 세상에 자동차세 조금 내려고, 자동차 공채 조금 내려고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저는 많이 못 봤어요. 땅도 많이 샀다면서요. 아니 뭐, 한동훈 씨네 집, 배우자네 집이 전부 다 부자이고 다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은데요. 장인은 조폐공사 파업 유도한 공안검사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가에 된 사람이고요. 그 차남은 이른바 후배여 검사를 성폭력에서 유죄선거고만 냈습니다. 맞아요. 그 폐정기반이네 그 집안. 그런데 그놈이 그런 짓을 했을 때 한동훈의 차남이란 유만으로 윤석열 등 정치검, 윤석열 일당 있잖아요. 정치검, 일당이 비홀해 줍니다. 얼마나 추악한 놈들입니까? 그런데 수사권을 날라, 기속권... 여러분 지금 정호영, 한동훈, 한덕수, 김인철 4명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고 부적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된 게 19명 전원이 문제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